1mm의 작은 글씨로 이른바 깨알고지를 한 뒤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고객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모 씨 등 천여 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3억 2천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 소비자 한 명에 최고 20만 원씩 모두 8,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또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 구매한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은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5만 원씩 총 1,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.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판매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.